음악 해를 거듭할수록 또 사역이 많아지고 또 제게 맡겨진 일이 커질수록 나는 참 인격적으로 잘 성숙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가까이에서 저를 함께 동력해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두사님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성숙하게 저들을 잘 품어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우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싶다는 목사님 전두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오시려고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멀리서 보는 게 좋지 가까이서 보면 너무 실망합니다 아주 한사꼬 제가 말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9절에 사도바울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대단한 교만이잖아요 세상에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도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바울은 붙들려 있는 죄수, 재판받는 죄인 신분입니다 교만하려고 그래야 교만할 게 없죠 뭐 잘난 사람이, 높임을 받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교만해서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판받는 죄인 입장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절대 교만해서 나온 말은 아니겠죠 실제로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정난한 고백을 그의 서신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사도바울이 했어요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교만해서 자기를 본받으라 나 같은 사람 되라 이런 말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도바울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은 로마서에서도 디모대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할 만한 자기 자신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주님이 되시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이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삶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21장에서 26장까지 모두 여섯 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섯 번 재판을 받는 중에 사도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놀랠 정도입니다 사도바울은 재판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또는 조급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도바울은 재판 받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즐기는 사람 같아요 2절 말씀해 보면 다행히 여길 게 따로 있지 지금 자기가 재판 받는 게 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비예요 지금 가해사에게 재판 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목으로 가는지가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 다행이라뇨 이런 상황이 감사하다 이런 뜻인데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바울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그리바 왕 앞에서 내가 그동안 되어진 일을 왕 앞에서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바울이 이 아그리바 왕을 만날 수나 있겠어요 그동안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 물론이고 또 오늘 여기 아그리바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문을 재판을 당할 때 사도바울은 그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아 이거 전도할 기회구나 그래 이렇게 재판 받을 때 내 죄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게 사도바울의 마음이니까 사도바울이 재판 받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의아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 눈에 보기에는 진짜 미친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 이게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금방 풀려나고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 받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니 베스도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기준에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아그리바 왕은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요 아그리바 왕이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전도하고 있네 지금 자기는 재판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나 지금 전도하려고 하니? 너 지금 나한테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2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게 전도할 기회구나 내가 언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어 그러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전도로 삼는 거죠 베스도와 아그리바 왕이 사도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동은 받았어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의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재판도 해봤지만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죽일 죄는 전혀 없고 당장 풀어줘도 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장 풀어줘도 됩니다 사도바울이 노 땡큐에 나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겠습니다 왜? 거기서도 전도해야지 만날 수만 있으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풀려나는 것보다 그냥 재판받는 걸 원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바울에게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나요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것이 없고 조급하게 할 것도 없고 환하게 할 것도 없어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은 편안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도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5절에서 11절까지 쭉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본래 엄한 바리세파 사람이라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었고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였고 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핍박자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과격하고 사납고 굉장히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도바울은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성격, 성품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바울은 이제는 말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에게서 풍기는 인격이 성품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사도바울이 화내는 거 봅니까? 사도바울이 뭐 원망하는 거 봅니까? 사도바울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봅니까? 총독에게 왕에게 예의를 깍뜩하게 갖춥니다 그러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예수님 이들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나같이 되세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한 번은 우리 속장 모임에 갔다가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아이들이 왜 선생님과 엄마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맞다 정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과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 듣다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평가 받느냐 하면 말은 잘해 하도 예주쟁이들 말은 잘해 이런 평가 받아요 말은 잘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 옳은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전도문이 막히는 거죠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 감동이 오죠 그러면 정말 지도자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예요 우리가 옳은 말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게 문제죠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역감정 도대체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유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문제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해결 보셨나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 속이 그러니 그 러시아에서 맞아 죽은 청년을 생각하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단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어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싸움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게 극복이 안 되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해결이 안 되나 말입니다 내 이름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위기, 나라 다 잃어버렸을 때 민족 위에서 기도하고 분연히 일어나는 이래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날입니다 민족 살리는 기독교였어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래에서는 어떻게 통일이 되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님은 고향 따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학교 따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못 가진 거 따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과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셨나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서세요 주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놀라운 평안이 와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마음이 분주하신 분 분노가 있는 화를 잘 내고 조급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빨리 결혼하면 그러면 내가 좀 여유로워질까 빨리 시험을 이거 끝내면 그 다음에 좀 편안한 때가 올까 내가 좋은 직장을 좀 얻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좀 편안해질까 내가 이번에 꼭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마련하고 나면 이제는 고생은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거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주하고 그리고 쫓기든 한 마음 들고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어두움에 이용해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쫓기듯이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짜증과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는 너무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좀 편안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은퇴하신 저희 아버님 보고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또 어려움은 어려움이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정말 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염려할 거리 짜증나고 화내는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그러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 점검하지 못한 채 짜증과 분노를 갖고 원망, 불평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그냥 마음에 둔 채로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보지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마귀에게 완전히 뺏겨버렸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평안이 어떤 형편에서도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어떤 교우들은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에 원망과 비탄에 빠지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고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비탄해지고 원망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사고는 사고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더 어렵게 빠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분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따금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쁘죠 정말 온 동네 잔치하고 싶죠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기쁘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계신지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세상이 너무 기쁘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신경도 안 쓰이는 거죠 왜? 세상이 너무 자기를 즐겁게 하니까 그러나 곧 비통함에 빠지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짜증나고 분노하는 순간이 곧 옵니다 너무 슬플 때도, 너무 좌절할 때도, 너무 좋을 때도 다 동일하게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과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올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모든 일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일면 다시 말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오고 마음의 분노가 생기고 마음의 조급해지고 그러면 그때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도장 찍으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모든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하면 그래서 화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하면, 두려우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죽고 살 수도 있는 재판석에 섰지만 그 시간이 전도할 기회라고 여겨질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같이 되세요 여러분도 나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 연연